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왓슨 정도 되시면 그런 거 보고 비웃어 주실 줄 알아요 진짜 이게 뭐니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수광스러운 건물들이 여럿이 지어졌습니다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왓슨 님께서 계속 제 댓글로 남겨주신 것 중에 질문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몰아서 한번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김나다 님께서 혹시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이 채널도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 큰 그림 연구소와 함께하고 제작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콘텐츠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요즘엔 대학원생을 받지를 않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논문 지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대학원생하고 같이 일하다가 또 일 나면은 또 여기저기서 제보 또 나오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대학원생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GFDCH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미래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래와 공대 건축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차이점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건축학과냐 건축공학과냐의 차이점보다도 학교에 건축공학과와 학과가 두 개가 따로 있느냐 하나밖에 없느냐의 차이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학과는 5년제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축학과는 디자인을 가르치는 학과로 되어 있고요 건축공학과는 4년제로 되어 있는데 공학과를 나오면 보통 시공회사 같은데 실제로 짓는 사람들 이런 쪽 직업군들을 많이 갑니다 디자인을 하려면 5년제를 나와서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물론 4년제를 나온 다음에도 실무를 더 오랫동안 하면 건축사를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가 두 개가 다른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닐 때는 건축공학과밖에 없었어요 학과는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명칭은 건축공학과지만 그 당시에는 5년제 학과도 없었고 그냥 건축학과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죠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세종 캠퍼스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맨 처음에 미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많이 가르쳤죠 그러다가 나중에 70년대인가요? 나라에서 이공계, 특히 공과대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들은 나라에서 교육 지원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미대에 속해 있던 건축학과를 공과대학에 있는 건축학과 소속으로 바꿉니다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학풍이 바뀌지는 않죠 원래 시작이 미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 중심의 학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5년도에 홍대에 갈 때 건축 대학으로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공과대학에서 나와서 좀 더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미대에 속해 있는 건축학과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조금 더 디자인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과일 수 있죠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려면 5년제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미대 쪽에 있으면 조금 더 디자인 중심적인 학교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희익이응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 건축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건축계에서 요즘 논쟁거리인 밀레니움 힐튼 호텔 재건축 관련해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과연 건축의 재건축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 재건축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이거를 한번 저희가 독립된 편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편으로 다 만들기에는 제가 아는 지식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이 힐튼 호텔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이죠 이거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에요 김종성 건축가라는 분이 만드신 분인데 이 김종성 건축가분은 스승이 누구냐면 미스 반델로에입니다 레스 이스모아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유명한 분이죠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철골 구조를 건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미스 반델로에라는 분한테 배우신 김종성 건축가가 설계한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설계한 멜년 힐튼은 정말 지금 가서 봐도 로비 공간이라든지 로비에 내려가는 계단 부분이나 분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훌륭한 건축물이거든요 지금 그 옆에 주변에 지어지는 커다란 건물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건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부순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할 때 그러면은 누구든지 싸게 사서 그거를 좋은 상품성이 있는 고부가 가치의 주거 상품으로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허용했다가는 그런 건축 유산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분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존한다는 건 뭐냐 밀레니엄 힐튼 호텔의 인면만 보존한다든지 아니면은 인면과 로비만 보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많이 보존을 할수록 건물의 한 50%를 보존을 했다 로비 포함해서 그러면은 높이 지한을 더 풀어준다든지 건폐율을 좀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건물을 새로 개발하는 사람도 그 건축 유산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짓고 그게 시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돼야지만이 건물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팔 때에도 그걸 감안을 해서 가격을 잘 받아서 재산권에 손해가 나지 않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뉴욕 편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헐스트 헤드쿼터라고 해서 오래된 건축물들의 저층부의 인면만 보존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42층짜리 건물을 지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런 걸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당근을 줘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근대 유산들이 많이 없어지는 일이 되고 그거는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자산을 많이 잃어봐주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최근에 역삼 사거리인가요? 거기에 지어진 센터필드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지어진 건물은 되게 훌륭하게 잘 완성돼 있어요 반듯하게 잘 지어진 모던 건축인데 원래 거기에 있었던 르네상스 호텔이 없어졌거든요 물론 그 르네상스 호텔을 남겨놓고서 지금의 건물을 짓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많이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새로운 건축을 하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만약에 더 줬다 지금 건물보다 20층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허용을 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겠죠 옛날 거는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힐튼 호텔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이라도 좀 인센티브를 더 줘서 디자인을 바꿔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밍님께서 아 이거가 제가 뭐 어떤 거 설명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왜? 아 유니트 타베타 시원 기둥할 때?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으니까 주택도로를 위해서 밑에 깎아서 뭐 이렇게 배열린 기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아예 자른 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기를 위에다가 쓰고 가느다란 거를 밑에다가 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겠느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뭇가지가 있고 맨 꼭대기에 모든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줄기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나뭇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가다가 나뭇가지가 나오고 하죠 그러면은 나무의 가지를 받는 하중을 견뎌야 되는 그게 다른 거예요 특히 나뭇가지가 밑에서 나오는 것으로 굵은 것들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급격하게 내가 지탱해야 되는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나무 줄기는 밑으로 갈수록 굵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나무 줄기가 굵어지는 거는 반지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굵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굵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내가 단위 면적당 이 단면이 견뎌야 되는 힘이 밑으로 갈수록 훨씬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기둥도 마찬가지로 주춧졸하고 닿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단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중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고 맨 밑바닥의 부분은 압력을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단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뭇가지 줄기를 180도로 뒤집으면은 아랫부분이 약하고 위에가 단단한 일이 생기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윗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윗부분에 우리나라 목구조를 보면은 공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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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지고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분산시키고 결국에는 제일 하중을 많이 받는 게 밑에 부분에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사를 건축을 한 걸 봤는데 일본 신사건축은 20년마다 한 번씩 새로 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하나를 딱 짓고 20년 뒤에 부수고 옆에 똑같은 건물을 또 지어요 그리고 얘를 20년 동안 쓰고 얘를 또 부수고 또 그 옆에 똑같은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 건물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나무 기둥이 동서남보고 서 있을 때 북서쪽에 있는 나무 기둥은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그럼 실제로 그 나무 기둥은 갖고 올 때 숲에서 북서쪽 바람을 많이 비바람을 많이 받는 애로 뽑아갖고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북서쪽 바람 비바람을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강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왔을 때에도 그거와 비슷한 조건에 맞닥뜨렸을 때 이 목조가 비틀어지거나 변형되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 교훈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줄기가 밑에는 굵고 위에는 가늘어지는 걸로 어쨌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거라면은 이거를 위아래를 그대로 갖고 와서 길등에 쓰는 것이 맞고 그게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그 재료의 특성에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180도로 돌리게 되면은 그거는 마치 북서쪽에서 자란 나무를 뽑아다가 남동쪽에다가 세워놓고 남동쪽에서 자라난 나무를 북서쪽에다 갖다 놓은 것 같은 효과 그 이상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게 제 추리입니다 아이아이언 님이 쓰신 건데 셜록현주 님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한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옥의 특유의 미를 가진 상태로 고칭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긴 모양의 한옥은 너무 별로라 생각하는데 셜록현주 님의 견해가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러면은 제가 이 셜록현주 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제일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데 되게 중요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알아야 보이는 한국 건축의 미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을 지리적 환경이 만든 특징을 비교하는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그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긴 설명 안 할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말해서 동양 건축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 중심의 건축이 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건축의 특징은 고층 건물이 없어요 물론 경회루나 규장각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들 중에서는 2층짜리 건물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온돌이 깔려있는 주거의 경우에는 다 단층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장작으로 다 에너지원을 썼는데 그걸로 밥을 지어 먹잖아요 그 밥 짓던 그 불 갖고서 난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층에 있단 말이에요 부엌하고 이게 결국에는 2층에다가 구둘장을 만들 수는 없어서 다 단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은 인면상으로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의 기울기가 급해가지고 빗물을 빨리 배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기울어진 지붕이니까 지붕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 단층짜리 집이에요 2, 3층짜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통 건축들을 보면 지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그냥 기둥만 몇 개 서 있고 끝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한옥의 모습이고 사실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2층, 3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지붕의 모양은 똑같겠죠 가로 세로 비율은 근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구조가 두 개 층이 돼요 그럼 약간 비례가 이상해집니다 세 개 층 되면 더 이상해요 그건 한국 건축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경외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지붕이 그만큼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 층으로 만들어도 비례감이 다르지가 않아요 밑에 두 개 층 높이하고 지붕의 두 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주택이든 뭐든 간에 지붕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낮은 첨안부터 꼭대기까지가 뭐 한 3m다 그러면 밑에 주초조부터 이 처마까지가 3m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비례감이 안 맞으면 1대1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한옥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고창 도서관이라는 걸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가로로 긴 건데 이게 도서관 건물 특징상 두 개 층으로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단측짜리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두 개 층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지붕을 얹으면은 이게 한옥 같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동양건축처럼 저희가 썼던 방법은 지붕의 처마 끝을 한 층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밑에가 높고 지붕이 짧은데 일로 갈수록 점점점점 지붕이 길어져요 이쪽을 덮어도 어차피 도서관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많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책이 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례감으로 봤을 때는 면적으로 치면은 지붕과 인면 나머지 인면 부분이 1대1로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밑에를 차곡차곡 쌓고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지붕이 얹어지면은 엄청 비례감이 웃기고 그거는 한국건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빛 때문에 그런 지붕의 모양이 나와야 되고 빛 때문에 나무라는 재료를 써야 되고 기타 등등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형태가 나온 건데 고층 건물에 그런 껍데기만 지붕만 쓴다는 얘기는 그건 마치 양복을 다 차려입고 모자만 갓을 쓴 형태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언제 어디 가면 되냐면은 북경 같은 데 가시잖아요 1990년대에 중국이 막 개방이 되면서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정말 어이없는 어떤 공무원이 법을 만들었어요 무조건 지붕을 그렇게 동양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수광스러운 건물들이 여럿이 지어졌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고층 건물에다가 위에 정자 같은 지붕만 얹어진 것들이 가끔가다 보였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전통임이라든지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셜록현전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의상학적인 이유를 끼워 맞춰서 된 문제가 아닌 거고 필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혹은 그게 인문학적인 배경이 됐건 아니면 그 당시에 경제, 사회적, 물류적 시스템의 한계가 됐건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그 디자인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만 따 갖고 와서 층수를 높여서 거기다가 지붕을 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말씀 정도 되시면 그런 거 보고 비웃어 주실 줄 알아요 진짜 이게 뭐니 이게 그걸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걸 하자는 얘기를 아예 언급도 안 하죠 진짜 어이없는 사람들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장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 거야 아마 지금도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비웃어 줄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계단 because 세계의 일요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